언니랑 갔다 올게 최리, 집 잘 지킬 수 있지? 최리, 갔다 올게 최리, 집 잘 지킬 수 있지? 우리 최리는 훌륭한 머머니까 엄마랑 언니랑 따라갈거야? 최리야? 최리야? 우리 최리도 따라갈거야? 응 언니 학원 가야되는데? 학원 가야되는데? 응? 최리 최리도 언니 학원 따라가서 저학기 빼기 공부할거야? 응? 저학기 빼기 살려? 응? 최리야 어? 수학하면 머리 비기 아프던데? 최리는 머리 안 아플까? 아프겠지? 그치? 그냥 차라리 집에 있자 그치? 가서 수학 공부하는 일? 그냥 집에 있는게 나아 최리야 응? 머리 아픈거는 어딨나 하라고 아 귀여워 학포만 하는거 귀여워 어때? 아아 공부 얘기하니까 졸려? 아아 공부 얘기하니까 졸렸다 아 귀는 왜이렇게 간지러운거야? 그리 제리야 귀 간지러워 비싸려 오오 최리야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